지금부터 미나리 강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나리 강예를 미나리를 데치기 위해서 냄비에다가 물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미나리는 잎을 제거를 한 다음에 질긴 부분도 다 정리를 하시고 씻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는 손대지 마시고 두파리만 정리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끓으면 약간의 소금을 넣어서 미나리를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어서 미나리를 데쳐주겠습니다. 미나리를 데쳐서 찬물에 헹궈서 카라케이집을 해주시고 고기를 얹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육은 찬물부터 넣지 않고 물이 끓으면 고기를 넣어서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걀, 지단은 두 개를 한 백으로 나눠서 지단을 붙여서 미나리 강의 크기는 폭이 1cm, 길이 5cm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끓는 물에 고기를 넣어서 편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고기를 넣어서 삶아주시고 고기가 삶는 동안에 재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달걀, 지단을 붙여서 1.5x5cm로 썰어주시고요. 홍고추는 길이 4cm, 두께 0.5cm로 잘라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닮아서 빼주시고요. 홍고추는 길이 4cm, 두께 0.5cm로 8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편육이 다 익었습니다. 편육을 꺼내서 같은 크기로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5cm, 폭 1.5cm로 고기를 썰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나리 강의를 말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고기를 맨 밑에다가 깔아주시고 그다음에 달걀 흰자, 그리고 달걀 노른자를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홍고추 이렇게 가운데다가 올려주신 다음에 미나리를 검지 손가락으로 고기 쪽에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미나리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3, 4번 감아주시는데요. 이렇게 강의의 3분의 1 정도가 될 때까지 미나리를 감아주시고 이때 미나리 길이는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나리를 살짝 잡아 당겨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꼬지로 잡아 당겨서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강예를 말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개를 말아주셔야 됩니다. 미나리 강의가 8개를 감았으면 접시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미나리 강의는 초고추장과 곁들여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초고추장을 곁들일 수도 있고 미나리 가운데에다가 초고추장을 같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추장은 고추장에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설탕 넣어서 초고추장을 만들어서 같이 곁들여 주셔야 됩니다. 동지에 담아서 이렇게 올려서 같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나리 강의가 완성되었습니다. 최초정 hot Bailey 납기 자 공간 를